공익신고보상금은 이의제기 법적 절차가 끝나고 2년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신고자는 이게 언제인지 알기 어렵습니다. 투명한 세상을 바란다는 공익신고자보호법. 그 안에 불투명한 부분은 없는지 따져봤습니다. 이어서 홍승연 기자입니다. 사회복지사 김호세아 씨는 2년 전 용산장애인복지관이 주관하는 주민축제 후원금이 장애인들에게 쓰이지 않고 성공의 재단 계좌로 무려 7년간 흘러들어갔다는 공익신고를 했습니다. 김 씨는 직을 걸었습니다. 조사 결과 신고 내용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. 재단으로 흘러간 돈 5천만 원이 반환됐고 용산구청은 재단에 과태료 300만 원 처분을 내렸습니다. 이 와중에 김 씨는 일터를 떠나야 했고 공익신고보상금은 고작 6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. 그런데 그마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. 몇 십만 원도 줄 수 없는 상태라고 하니까 이런 데를 믿고 내가 신고를 했었구나. 세 차례 신청 때마다 권익위로부터 돌아온 답은 짤막한 한 줄. 재단 측의 소송 제기로 과태료 처분이 지연되고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. 1년 반이 넘어가는 법적 다툼이 언제 끝날지 김 씨는 알 수 없습니다. 알 수가 없죠. 제가 뭐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도 내가 보상 신청을 해야만 알 수 있다는 게. 하지만 처분 결과는 신고한 사람이 알아서 확인하라는 권익위원회. 별도로 통보는 안 합니다. 본인이 이제 직접 거기에 확인을 해 봐야겠죠. 정보험계 요구하면 대부분 다 모든 국민의 알거리 차원에서 다 알려주고 있는. 관련된 소송에 대한 사건 번호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, 당사자가. 그래서 2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를 사실상 공익신고자한테 부과함으로 인해서 그 기간을 놓쳤기 때문에 지급해 줄 수 없다라는 식의 어떤 권익위의 처분은 저희는 부당하고 위법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.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해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든다.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조에 밝히고 있는 법 취지에 맞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. SBS 홍승연입니다. SBS 홍승연입니다.